저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으악! 야 대박! 헤이즐넛 큰 날씨지 날씨지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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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괜찮은 상관없네, 노카페가 뒤쪽으로 갔어. 근데 나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어. 여기 이번 주에 생긴 것 같은데 사이버? 옥사이드? 여기서 조금만 걸어간다, 진짜. 노카페라니. 멋진 조금만 더. 밥! 진짜. 짬리가 에소소유소 짬리에 맞춰서 쥐어먹는 것 같다. 진하다. 여기 젤리가 에소소유소 짬리에 맞춰서 쥐어먹는 것 같다. 밑에가 또 다른 게 없네. 들어가는 게 없네. 한 분은 기출이 어울리는 게 있음. 좋은데, 예쁘다. 그리고 한 분의 원칙을 앞둑 ander. 현란한 것도 행복하네. 아, 맥주야 된다고? 아, 맥주야 된다고? 고맙습니다. 꽉 수제버거 먹으러 가요. 안녕! 저희 자이온버거랑 대시벨 핫치킨 버거랑 멕시칸 프라리 음료는? 오니자? 난 안 먹을래 오니자인제 하나랑 콜라 자이온버거 근데 여기는 자이온버거 올렸어요 때마침 근데 여기는 세트가 없어서 음료랑 부어버랑 프렌치프라이로 치키면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요 팀장 짜장 자이온버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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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튀김에는 바카모리 같은거랑 사워, 소스, 토마토가 올라가져 있어요 바카모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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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안녕!